네 오늘은 특별히 경매 아닌 경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특수 장비 쪽으로 완전히 전향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버켓들이 좀 재고가 남아 있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제품들을 그냥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시중에서 분명히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판단하여 시중보다 좀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런 특수 장비 쪽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버켓 쪽은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사업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분명히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판단하여 네 지금부터 모델과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필요하신 분한테는 지금 이 가격으로 그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남아 있는 제품이 8개인데 8개를 한번에 구입하신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쇼트를 치고 다시 도장만 해버리면 다 신품들이거든요 이게 중고 제품이 아니고 신품을 가지고 있다가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녹슨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이렇게 해서 또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이대로 판매를 해서 바가지라는거 한번만 하루만 작업하면 뭐 다 이렇게 녹은 제거가 되니까 그래서 크게 뭐 도식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가격을 싸게 하자는 그 취지하에 가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투 쪽 버켓이거든요 네 쪽 버켓인데 특이한 점은 앞에 나르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잇몸이 없고 이런 주위에 이런 류의 버켓들이 주로 하울 작업을 하거나 관로 작업을 할 때 이런 버켓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공투 쪽 버켓 나르시판에 장착된 공투 쪽 버켓인데 이거는 32만원에 저희들 매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얀마 020 중 버켓인데 물이 담겨있다 보니까 녹이 좀 발생이 됐지만 신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8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마 020 중 버켓 그리고 이거는 얀마 코벨코 공용으로 쓸 수 있는데 017입니다 얀마 코벨코 017 채버켓입니다 채버켓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남아있거든요 잇몸은 다 공투 잇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을 저희들 꼽지는 않았는데 네 이대로 해서 이 세 개를 개당 45만원에 저희들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65만원 70만원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45만원에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보다 030 채버켓입니다 구보다 030 채버켓 요거는 저희들이 55만원에 매매를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75만원에 매매를 했던 건데 20만원 다운을 시켜서 55만원 네 요거는 똑같은 구보다 030 채버켓입니다 요렇게 같이 세트죠 대버켓인데 요거는 40만원에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저희들은 55만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앞전에 지금은 아마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다운을 시킨 가격이거든요 요거는 40만원 요거는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7개와 여기 하나 보면 하울버켓 전용입니다 이거는 하울버켓 관로 작업을 할 때 하울버켓 전용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공투용입니다 공투용이고 잇몸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희들 45만원에 매매를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45만원 공투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8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구보다 공산공 대버켓 그리고 구보다 공산공 최버켓 그리고 얀마 코벨코 017 최버켓 그리고 얀마 020 중버켓 그리고 공투 쪽버켓 나라시 전용입니다 요렇게 해서 8개를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저렴하게 지금 가격을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체를 한몫에 다 하신다 그러면은 더 가격을 할인해서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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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